안녕하세요 지구과학의 뉴메타 함석진입니다 지금 제가 이 퀘스트를 찍고 있는 게 1월 말쯤 되는데 이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이 퀘스트를 좀 찍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 이게 1월 말에 이 퀘스트를 보는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물론 나중에 이 퀘스트를 보는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거든요 다만 이거를 한 9월쯤에 보면 조금 느끼는 늦어요 그건 이미 큰일이야 아시겠죠? 아무튼 나중에 알면은 뭐가 큰일이냐 지구과학원 지식은 여러분들 생각보다 훨씬 유발성이 강합니다 자 지금 제가 이 타이밍에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보통 학생들이 현재 겨울방학이라서 열심히 겨울방학 동안 지구과학원을 끝내야지 하고서 공부를 막 하셨을 거예요 그 중에서 만약에 노베이스 학생 지구과학원을 처음 하는 학생이라면은 그래도 지금 지구과학원을 열심히 이렇게 듣고 계실 텐데 본인이 개념 수업도 한 번 들었고 기출문제도 나름 꽤 풀어가지고 아 이 정도면은 지구과학을 내가 잘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노베이스 학생이라면은 지금 겨우 머릿속에 한 번 붙일 하신 거거든요 지구과학원은 그 정도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한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지구과학을 다 공부했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30%밖에 안 하신 거예요 나머지 70%는 어떻게 하죠? 더 칠하셔야 되거든요? 여러 번 하셔야 되거든요? 그걸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지구과학원은 여러분이 이해 한 번 하셨다고 해서 절대로 되는 과목이 아닙니다 이해를 하시고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암기를 당연히 하긴 해야 되는데 자꾸 까먹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이해하면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알려드렸죠 정단층 역단층이 왜 이름이 정단층 역단층이냐? 그게 상반이 올라가서 역단층인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역단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된 단층인데 여기가 1번지층, 여기가 2번지층, 여기가 3번지층 이 1번이 원래 여기 연결되어 있었으니까 여기가 1번지층, 2번지층, 3번지층일 때 얘를 보시면은 단층면 바로 밑에 여기 밑에 이거는 2번인데 이거 2번이니까 이거 2번지층이죠 근데 단층면 바로 위에 얘는 1번이야 그래서 2번 위에 1번이 있어 원래는 1번 위에 2번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2번 위에 1번이 있어? 이거는 지층의 순서가 역전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역단층이다 정단층은 그런 일이 없어요 정상적으로 순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이유가 있다 모든 지구과학 개념의 사실은 이유가 있어 그 이유를 교과서에서 설명을 안 하는 게 좀 문제지 그래서 개념 강의를 반드시 들으셔가지고 이유를 생각하면서 암기를 좀 하셔야 된다 예를 들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이 문제, 이 유형 문제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제가 보기에 그 가장 큰 이유를 학생들을 보니까 이 선들이 각각 무슨 의미를 가진 선들인지를 안 외우시더라고 이거 외워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지엽적인 것까지 외워야 돼요? 이게 다 이유가 있다고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 선의 이름이 뭐죠 여러분? 지금 이 선의 이름을 말을 하실 수가 없으시면은 풀네임을 말하셔야 됩니다 이 선의 이름을 말씀하실 수가 없으면은 이 부분 공부를 제대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 저 이거 개념 강의 듣고 이해도 다 됐고 문제도 다 풀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제대로 하신 게 아닙니다 이 선의 이름을 외우고 계셔야 돼요 이 선의 이름은 무엇이다? 물이 포함되지 않은 맨틀의 용융 곡선이죠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일단 지금 얘 혼자서 깊이가 점점 깊어질수록 아래쪽으로 갈수록 녹는 점, 용융점이 높아지고 있어요 원래 정상적으로 물이 포함되지 않으면은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은 깊이가 깊어질수록 압력이 커지고 압력이 커지면은 녹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왜 녹기 어려워지는지 까지 제가 더 시크릿 개념 강좌에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요선이 암기가 되시고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은 따라서 거꾸로 오히려 깊이가 깊어지는데 용융점이 감소를 하고 있어 왜? 얘네 둘 다 물이 들어가 있거든요 심지어 문제 중에서 이들 중에서 물이 들어간 선은 무엇이냐는 문제가 기출에 나온 적도 있어요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외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얘네 둘 다 물이 들어가서 물이 들어가면은 오히려 압력이 커질수록 물이 더 입자들 사이에 잘 침투해 들어가기 때문에 더 잘 녹게 돼가지고 얘는 오히려 용융점이 낮아지는데 그 와중에 얘네 둘의 차이는 무엇이냐 얘는 보니까 얘랑 압력이 제로일 때는 용융점이 똑같아 왜? 얘도 맨틀 물질이거든 얘 맨틀인 것처럼 얘도 맨틀 물질이라서 압력이 제로일 때는 용융점이 똑같아 반면에 얘는 녹는 점이 달라 왜? 얘는 유문암질 암석의 녹는 점이거든 유문암질은 얘네들보다 철과 마그네슘이 덜 들어있어서 녹는 점이 낮아 그래서 이거는 물이 포함된 유문암질 혹은 화강암질 암석의 용융점이고 얘네들은 맨틀 물질의 용융점이라는 거 이거를 이해를 다 하셔야 되고요 이해를 한다는 것은 제가 개념에서 설명드린 것까지 사실상 설명을 그냥 통째로 외운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외워가지고 이 결과물까지 외우셔야지 암기가 잘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일단 이렇게 해야지 휘발이 좀 덜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해라는 거의 핵심이 뭐냐 이해라는 건 사실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기존 개념과의 연결입니다 지금 이 기존 개념과 연결이 안 되면 지식이 따로따로 존재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 지식들은 따로따로 다 외워야 되는 거니까 너무 외울 게 많아집니다 근데 머릿속에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얘가 얘를 불러오고 얘가 얘를 불러오기 때문에 훨씬 기억이 잘 나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N회독 해야 됩니다 N회독 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노베이스 학생들의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개념 한 번, 기출 한 번으로 절대 끝나지 않고요 최소한 개념 두 번 다시 듣고 그 다음에 기출은 세 번 푼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제가 이미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으로 더 시크릿 교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시크릿 교재에 있는 문제만 뽑아서 문제 다시 한 번 풀어보시라고 올려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시크릿 300 교재가 나왔죠 시크릿 300 교재에서 기출 문제를 이제 보기들을 합쳐서 다시 한 번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건 제가 2주 정도 후에 올려드릴 건데 시크릿 300 교재에서 또 얘처럼 문제만 뽑아가지고 PDF를 올려드릴 거예요 사실 요건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야말로 거의 교재를 통으로 드리는 것 같은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답과 해설은 당연히 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은 교재를 구매한 학생들이 억울하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교재를 구매한 학생들만 요 복습 PDF를 보실 수 있도록 시크릿 300 강좌의 보충 자료실에 그래서 시크릿 300 강좌 신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교재를 구매한 학생들만 요 PDF를 통해서 기출 문제를 다시 반복해서 풀어보실 수 있도록 제가 올려드릴 계획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다 뭐다? 기출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는 게 정상이야 매우 안타깝지만 우리 지구과학은 공부하기가 이해하기가 좀 쉬운 과목이긴 해 그러나 복습은 되게 많이 해야 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노력이 필요한 과목이다 여러분들에게 막 엄청난 머리 두뇌 사고를 엄청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땀과 눈물 그런 노력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다 라는 거를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요 타이밍에 요거 말씀 안 드리면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동안에 내가 그래도 공부 이 정도 했는데 왜 3월 모의고사 점수가 이 모양이지? 라고 생각을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타이밍에 지금 나중에 알면 큰일 나는 지구과학 1 게스트를 좀 찍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리즈 1이었고요 제가 또 다음에 시리즈 2로 돌아올 테니까 시리즈 2도 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화이팅!